안녕하세요. ITQ워드 2016버전 강사 윤미란입니다. ITQ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인증하는 OA 자격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ITQ버전이 2021년까지는 2010버전과 2016버전, 이렇게 두가지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2022년부터는 2016버전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험버전에 맞게 수업진행도 MS Office 2016버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ITQ워드 첫번째 시간으로 ITQ워드 시험 유형을 파악해보도록 하구요. 또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건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의 화면 구성,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Q워드 시험 배점을 보게 되면 총 500점 만점입니다.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받게 되면 A등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먼저 크게 기능평가와 문서 작성 능력평가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능평가 부분은 총 문제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번째 문제는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글, 영문, 텍스트 작성 능력 한 문장씩 나오게 되는데요. 한글과 영문 각각 한 문장씩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을 입력을 하고 해당 부분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락 부분에, 내가 작성한 문장 부분에 글꼴과 단락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정해 놓는 것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구요. 또 표와 차트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100점, 100점인데 표를 작성한 후에 해당 표를 가지고 바로 차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작업은 수식 작업인데 각 문제당 20점, 100점이구요. 수식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림과 그리기 문제, 110점, 100점인데요. 도형과 그림, 그리고 워드아트, 글맵시는 한글일 때 글맵시고 워드에서 워드아트입니다. 워드아트 넣고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110점, 100점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부분이 200점인데 여기에서 또 다양하게 문서 내용을 작성하고 다단계 목록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 또 책갈피 등록하는 거 덧말은 한글에서 쓰이는 거구요. 윗주입니다. 윗주와 단락의 첫 문자 장식하는 거 그리고 여러가지 기호와 한자 넣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구요. 머릿말, 머리끌, 그리고 페이지 번호 넣는 작업 각주 넣는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5번 문서 작성 능력 부분에도 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구요. 그림을 넣고 편집하는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500점, 100점이고 60분 안에 작업을 다 완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진행은 앞으로 15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강부터 6강까지는 기능평가 3번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뒤쪽 부분에서 매 수업마다 뒤쪽 부분에서 연습 문제를 풀게 될 거구요. 또 7강 부분에서 기능평가 1번부터 3번에 관한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 겁니다. 또 8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부분 작업을 해볼 거고 연습 문제 뒷부분에 각 매 강의마다 있습니다. 또 11강에서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어 보도록 할 거구요.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 2회 정도를 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은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고 작업을 하셔도, 연습을 하셔도 총 기출문제 4회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연습하셔도 60분 안에 충분히 작업할 수 있게 연습이 다 끝날 거구요. 기출문제를 좀 더 풀어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더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2016의 화면 구성. 보시면 제일 위쪽에는 제목 표시줄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게 되면 제일 윗부분에 파일의 이름이 나오게 될 거구요. 또 여기 빠른 실행 도구모음. 이 부분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추가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를 직접 저는 실행시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일 연거는 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구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이 프레젠테이션은 또 PDF 파일로 따로 올려 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구요. 자, 여기 워드 화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모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다면 명령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그러면 이 기능을 실행할 때 이렇게 선택해 놓고 블록 잡아 놓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 또 여기에 자, 위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Alt키 누르고 해당 번호 9번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명령어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으로 이렇게 지정 블록 잡아 놓고 Alt, 8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추가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구요.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래쪽에 뜨는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작업할 메뉴 탭은 홈탭 홈탭에 글꼴과 단락 편집하는 작업 또 스타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스타일을 등록하는 작업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삽입 탭, 삽입 탭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표, 표 삽입, 그림 삽입, 도형 삽입 또 여기에 차트 표를 넣은 다음에 차트를 추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차트 자주 사용을 하고요. 또 머리끌과 페이지 번호를 넣게 됩니다. 단락의 첫 문자 장식, 그리고 수식, 기호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삽입 탭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고요. 주로 우리가 이런 워드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험상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삽입, 삽입 메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페이지 레이아웃, 레이아웃 탭에 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 시험상에 나오게 되고요. 또 여기 참조 부분, 참조 부분에 보게 되면 각주, 각주 넣는 작업 나오게 될 거고 캡션 삽입, 이 내용 나오게 됩니다. 또 검토 탭에 보게 되면 여기 한글 한자 변환, 한자를 넣는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글을 입력해 놓고 한자 변환 누르게 되면 한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 탭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작업 중에 맞춤법 및 문법 검사,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혹시라도 오타가 나 있는 부분 수정하기 위해서 맞춤법 및 문법 검사를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메뉴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메뉴 부분을 내가 일시적으로 숨기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숨겨지게 됩니다. 클릭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고정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 아래에 문서의 내용을 주로 작성해주는 이 부분을 문서 창이라고 하고요. 제일 왼쪽 하단에 이 부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워드문서의 상태를 표시해주는데 현재 총 3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워드문서 안에 구역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구역별로 페이지 설정이나 또 머리끌,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서 안에 페이지 설정, 머리끌, 페이지 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게 되는데요. 구역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역에 관한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태 표시줄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구역에 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확대, 축소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문서 편집을 할 때 확대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 확대해서 보면서 편집할 수 있고요. 다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 클릭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확대, 축소 이 스크롤바를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작업 환경은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을 하려면 확대시켜 놓고 축소해서 작업을 하려면 축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문서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문서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을 때 텍스트 선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누르고 단어 있는 부분에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쪽에서 더블클릭을 해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공백 그리고 기호 기준으로 단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더블클릭, 더블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중간에 공백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편집 기호라고 합니다. 편집 기호는 인쇄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홈탭에서 여기 보시면 단락그룹의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꺼주시면 이렇게 편집 기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백 기준으로 안쪽 더블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또 안쪽을 따다닥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하게 되면 단락이라는 게 선택이 됩니다. 단락이라는 건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인데요. 여기 보시면 단락 기호 이렇게 꺾인 모양 화살표가 있죠. 이게 하나의 단락인 겁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단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락이 선택됐고요. 또 여기 공백 있는 이 부분 여백 있는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줄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됩니다. 또 문서 전체의 내용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문서 전체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잘라내기 하는 단축키 외워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을 합니다. 복사를 할 때는 어느 부분을 복사할 건지 블록으로 잡아놓고 컨트롤 C 복사한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완전히 오려두는 거는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냈다가 다른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 잡은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할 거다. 컨트롤 키 누르고 블록 잡고 있는 부분을 드래그 해도 복사가 됩니다. 이런 연습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터의 위치 포인터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경 뒤쪽에다가 커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줄의 맨 끝부분으로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엔드키 키보드에 엔드키가 있죠. 엔드키 눌러서 현재 줄의 끝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홈키를 누르면 현재 줄의 맨 앞부분 쇠 앞쪽에 지금 커서가 깜빡이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문서의 맨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1번 앞쪽에 커서가 깜빡이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를 눌러주게 되면 문서의 맨 끝부분에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문서, 현재 문서의 맨 끝 단락 부분이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페이지 하단에 부연 설명이 따라붙는 각주 내용. 이 부분은 본문이 아니라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진 않고요. 문서의 맨 끝 단락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는 문서의 맨 끝으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러주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여기 WSource 1번 워드문서 열어놓고 직접 한 번씩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연습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는 워드가 실행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워드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죠.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문서를 만들 땐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눌러주면 워드를 실행시켰을 때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새 문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파일이 빈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창에서도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예제 파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에서 새롭게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한 번 저장해 볼까요?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뿐만 아니라 기존 워드 파일을 열 때 열기 누르고 열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장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경로 설정하는 부분이 뜨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경로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문서 폴더 안에다가 새 문서 작업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문서에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또 여기 이 부분 위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단축키 Alt키 누르고 숫자 1을 눌러주셔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문서를 수정한 다음에 내가 다른 이름으로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정본이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작업 직접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페이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시험상에서도 문서를 만든 다음에 바로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게 되면 여기 여러가지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의 방향이라던가 여백 크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 외에 더 다양한 게 여기 페이지 설정 그룹 이름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창이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지는 A4 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백 부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백의 위쪽을 저는 1 아래쪽 1 왼쪽은 0.5로 해볼까요? 0.5 오른쪽도 0.5 탭키 누르면 오른쪽 칸 아래쪽 칸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해놓았구요. 또 여기 레이아웃 탭에 보게 되면 머리끌과 바닷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끌은 머리끌이 나오는 부분이 머리끌이고 바닷글 페이지 번호나 바닷글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바닷글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바닷글도 1.5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설정이 끝난 건데요. 여기 위의 부분이 1cm 그리고 왼쪽의 여백 0.5cm 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문서에는 머리끌과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머리끌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삽입 탭에 보게 되면 머리끌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끌 편집 들어가서 머리끌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만큼 늘어난 게 확인이 되시죠? 1.5cm 아래로 더 떨어져서 나옵니다. 본문이 1.5cm 여백을 더 남기고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끌이 없게 되면 그냥 위에 여백만 1cm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머리끌이 있을 때 애만 1.5cm 여백을 남기고 본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닷글로 또 이동을 해서 바닷글 구역 나왔죠? 1.5cm 여백에서 1.5cm 더 추가된 겁니다. 바닷글 부분에다가 날짜 및 시간을 넣어볼까요? 확인 닫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까 머리끌과 바닷글 바닷글을 넣지 않았을 때는 여기 머리끌 바닷글 영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머리끌 바닷글 영역을 추가했을 때 머리끌 바닷글 추가했을 때는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여백 위쪽 여백 1cm 로 했었죠? 이 부분이 1cm 그리고 머리끌 1.5cm 왼쪽 부분은 여백 0.5cm 떨어진 위치에 본문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 부분을 봐도 아래쪽 여백 1cm 왼쪽 여백 0.5cm 그리고 바닷글 부분 1.5cm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끌과 바닷글을 넣지 않으면 본문이 여기 이만큼 올라와서 작성이 되게 되겠죠? 시험상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능평가 부분에는 머리끌 바닷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작성될 때 여기 여백 여백을 남기고 이 부분부터 작성이 되게 되고 또 3페이지에는 머리끌과 바닷글 영역을 제외한 위치 이 부분부터 작성이 되게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작업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파일을 만들고 저장 그리고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작업을 하고 저장 w 소스 1-1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문서는 용지의 여백이 왼쪽 오른쪽 1.1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끌 바닷글은 1cm로 제보는 0으로 하고 글꼴 글꼴을 맑은 고득의 10포인트 검정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글꼴을 먼저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글꼴로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워드가 실행이 되어 있을 때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새 문서 그 다음에 바로 저는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상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컨트롤 S 눌렀고 원래 파일을 이제 예제 파일을 열 소스 폴더에 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W 소스 1-1 이름으로 저장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레이아웃 탭에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창을 띄워서 여기 여백 부분 조정해 주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1.1 자 왼쪽 1.1 오른쪽 1.1 그리고 위쪽 위쪽과 아래쪽 머리끌 바닥글을 모두 1로 설정 하겠습니다. 머리끌 바닥글은 레이아웃 탭에 1 1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제본은 기본으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백 설정이 끝난 거고 기본 글꼴은 앞으로 내가 내용 작성 할 때 어떤 글꼴로 설정 할 건지 미리 설정 해 놓는 건데 자 맑은 고딕 현재 선택 되어 있죠. 10 포인트 크기 다시 한번 클릭 하겠습니다. 또 검정 색깔로 글자 색상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검정 선택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쓰기 로 저장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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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글자가 이렇게 맑은 고딕 10 포인트 검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을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새로 만들기 새 문서 두 번째 작업은 용지의 여백 왼쪽과 오른쪽이 1.3cm로 되어 있네요. 먼저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아까 그 경로로 저장하겠습니다. 소스 폴더 안에다가 저는 W소스 1-2 문서로 저장할 거고요.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이 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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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머릿글 바닥을 모두 1.1cm, 1.1cm, 레이아웃 탭에 여기 머릿글도 1.1cm, 1.1cm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죠. 그 기본 글꼴, 기본 설정을, 기본 글꼴 설정을 궁서로, 궁서 11포인트에 검정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연습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시험상에서는 여기 연습문제 푼 거에서 첫 번째 유형 있죠? 첫 번째 문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이 1.1,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끌 바닥글이 1, 제본은 0, 기본 글꼴은 맑은고디게 10포인트 검정. 시험상에서는 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치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게 매번 이 수치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가시게 되면 확인 작업만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편집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서식은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디자인을 세밀하게 변경할 때 사용을 하고 단락 서식은 엔터 치기 전까지의 모든 줄을 단락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락당 서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 글꼴 서식, 단락 서식을 변경한 후에 내가 설정한 텍스트 디자인을 저장해 놓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을 등록하는 방법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문서에 이렇게 미리 내용을 입력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스타일 중에 표준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글꼴 서식과 글꼴의 디자인과 단락 서식, 단락 디자인을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타일입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준 스타일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 서식을 변경해 볼 건데요. 글꼴 서식 변경할 때는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 여기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의 글꼴을 바꿀 건지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떨어진 부분의 디자인을 함께 바꾸고 싶다면 컨트롤키 누르고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미니 도그모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글꼴이나 크기, 글자 디자인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외에 더 자세한 내용, 글꼴의 디자인에 관련된 더 자세한 것들은 글꼴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화살표 모양 클릭을 하게 되면 글꼴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택하고 있는 부분 글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글꼴, 글꼴을 저는 궁서체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몇 포인트로 할 건지 오른쪽 부분에 화살표, 가모양 화살표 글자 크게 하는 거고요. 글자 조금씩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또 내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 영문일 때는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영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모든 서식 지우기, 모든 서식 지우기 하게 되면 디자인을, 디자인, 설정된 디자인을 다 없애고 원래의 표준 스타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디자인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글자의 테두리를 지정하는 것이 있고요. 굵게, 기울인 꼴, 밑줄. 마우스 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뜨게 됩니다. 밑줄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밑줄이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취소선. 그 다음에 취소선. 중간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취소선입니다. 아래 첨자는 아래쪽에 작게, 위 첨자는 위쪽에 작게. 한 번씩 더 눌러주면 취소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효과.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고. 또 다시 서식 지우기 해볼까요? 서식 지우기. 그 다음에 강조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텍스트 강조색 설정하게 되면 아까 블록으로 잡고 있던 부분.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이 부분 선택하고 디자인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 색상. 또 여기 강조색 같은 경우에는 서식 지우기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강조색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블록 잡고 강조 색 없음. 색 없음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동그라미나 다른 도형 안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해제할 때는 서식 지우기가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로 다시 들어가서 없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다른 글꼴들. 대화 상자를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안전산업 박람회는까지 선택을 했고요. 글꼴 대화 상자. 여기 보시면 한글 글꼴. 아래쪽에 글꼴은 영문 글꼴입니다. 영문 글꼴을 다른 서체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울인꼴 12포인트 강조점도 찍어 보겠습니다. 글자 바로 위에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강조점이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취소선도 있지만 여기 있는 취소선 같은 거고요. 이중 취소선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취소선이 들어가죠. 위 첨자, 아래 첨자. 여기는 아이콘과 같은 기능입니다. 또 고급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급 탭에 장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평은 문자의 가로, 가로를 어떻게 할 건지 200%로 하게 되면 가로 글자 폭이 넓게 이렇게 너비가 200%로 문자 너비가 200%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 원래 글자보다 장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글꼴 대화 상자. 장평을 다시 원래대로 100%로 놓고 간격을 조절해 볼까요? 간격은 문자 사이사이 간격 넓게 해서 넓게 저는 3포인트 정도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 간격이 약간 더 넓게 지정이 된 거고요. 좀 더 늘려 볼까요? 문자 간격을 5포인트 정도로 늘려 보겠습니다. 5, 확인! 그랬더니 더 늘어났죠? 다시 문자 간격 표준으로 확인! 이번에는 단락 서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이라는 거는 엔터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구분 기호를 통해서 어디에서 단락이 나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단락 그룹에 보게 되면 여기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눌렀을 때 이렇게 왼쪽 아래로 꺾인 모양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단락 구분 기호입니다. 여기서 단락이 나뉘어지고 또 이 부분에서 단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임의로 단락을 한번 나눠 볼까요? 엔터! 엔터 치게 되면 단락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엔터! 그럼 이게 단락이 구분이 된 거고요. 단락을 선택할 때, 하나의 단락을 선택할 때는 안쪽에서 빠르게 따다닥 세 번 눌러주면 단락이 선택됩니다. 따다닥! 아니면 왼쪽 공백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도 단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엔터를 쳐서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줄만 바꾸고 싶다면 줄 바꾸기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Shift 엔터가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 바꾸기 그럼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단락 단위로 디자인을 한번 바꿔 볼까요? 단락 수정을 할 때는 여기 이 부분 홈탭에 있는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단락 대화 상자 띄워 주셔도 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일부 단락 서식을 편집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왼쪽 맞춤 해주게 되면 텍스트가 왼쪽에 맞춰지게 되고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그리고 양쪽 맞춤 양쪽 맞춤은 얼핏 보면 왼쪽 맞춤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줄 바꾸기 하지 않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있는 내용 좀 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여러 번 눌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단락 왼쪽 맞춤 하게 되면 왼쪽 끝 라인은 어느 정도 맞춰지지만 오른쪽 들쑥날쑥 나왔죠? 그래서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양쪽 맞춤 해주게 되면 오른쪽 끝 라인도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 작업할 때 양쪽 맞춤이 좀 더 깔끔하게 문서 내용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균등 분할이라는 건 이렇게 짧은 줄도 왼쪽과 오른쪽에 문자를 놓고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줄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 사이사이 간격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단락의 커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단락 단위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래 단락의 커서를 두면 아래 단락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우기 색상은 또 단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잡고 있는 블록 잡고 있는 부분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테두리도 마찬가지 테두리는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테두리 취소 방금 한 작업 취소 컨트롤 G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단락 창 띄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춤에 관한 거 아까 방금 설정했던 것이 그대로 있고요. 저는 왼쪽 맞춤 하겠습니다. 또 들여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 왼쪽 글자 두 글자만큼 들여쓰기 할 거고요. 오른쪽 부분 다섯 글자 해볼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찍고 있는 이 단락 왼쪽에서 두 글자만큼 안쪽으로 들어왔고 오른쪽에서 다섯 글자만큼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단락 창 줄 간격 줄 간격 줄 간격은 1줄로 변경을 할 거고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엔터 쳐서 단락을 임의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개의 단락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단락 창의 단락의 뒤쪽 간격 단락의 뒤쪽 간격은 현재 선택하고 있는 이 단락의 뒤쪽 선택하고 있는 단락의 뒤쪽 뒤쪽 부분이 뒤쪽 간격이고 앞쪽 간격을 선택하고 있는 부분의 앞쪽 이 부분 이 부분의 앞쪽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뒤쪽 간격을 0으로 설정할 거고요. 앞쪽 간격 2줄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확인 눌러주면 현재 선택하고 있는 단락의 앞쪽 위에 있는 부분만 간격이 들어갔습니다. 두 줄만큼 들어간 거고요. 단락 창에 다시 뒤쪽 간격도 1줄로 설정해 볼까요? 1줄 1줄이면 12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렇게 뒤쪽 간격이 아까보다 더 늘어났죠?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뒤쪽 간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의 간격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또 첫 줄 들여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줄을 세 글자만큼 선택하고 있는 각각의 단락의 첫 번째 줄만 안쪽으로 세 글자만큼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입력된 내용이 영문이기 때문에 세 글자가 아니라 좀 더 들어와 보이지만 한글 기준으로 한글 글자를 기준으로 세 글자만큼 지금 안쪽으로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단락 서식을 여러가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쪽에 글머리 기호를 붙여주고 번호 붙여주고 다단계 목록 설정하는 방법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에 관해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각종 글꼴 서식과 단락 서식이 모두 포함된 서식의 집합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있고요. 또 제공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만큼 단락 지금 세 개죠. 세 개의 단락에 표준 스타일을 한번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표준 디자인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아무데나 커서 두고 표준 스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수정 표준 단락 형식의 스타일인데 글꼴을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궁서로 그리고 밑줄 또 서식에 단락으로 들어가서 첫 줄 들여쓰기 해볼까요? 한 글자만큼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표준 디자인이 표준 스타일이 변경이 되면서 표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 디자인이 모두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현재 모든 단락에 표준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락의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 아래에 있는 단락 선택을 했고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스타일 만들기 스타일의 이름 내 맘대로 라고 해서 만들 거고요. 수정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의 디자인으로 바로 만들어지는 거고 수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밑줄 해제 하고요. 그리고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또 글자 색상 글자 색상 자동 부분에서 빨강으로 바꿔줄 거고 여기 서식에 더 자세한 글꼴 디자인은 글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평을 아니 문자 간격을 조절해 볼까요? 넓게 넓게 2포인트로 확인 그리고 서식에 단락으로 들어가서 줄 간격 줄 간격을 1줄로 변경하고 단락 뒤쪽 간격을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6포인트 정도로 확인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디자인도 바뀌고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디자인을 토대로 새로운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다.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선택하고 클릭 스타일을 변경하게 되면 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의 디자인이 함께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 디자인이나 단락 스타일이 있을 때는 스타일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험상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글꼴과 단락 서식 지정하는 문제 나오게 되고요. 또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등록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실전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 가깝게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W 소스 3번 워드 문서 열어놓고 작업 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을 연 다음에 기본 글꼴을 설정해 줄 건데요. 글꼴을 맑은 고득의 10포인트 검정으로 설정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 대한 기본 설정은 뒤쪽 간격을 0으로 줄 간격 설정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아래 그림 있죠? 그림 과 같이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작성을 할 때는 먼저 텍스트 내용을 쭉 다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블록 잡은 다음에 스타일을 등록하면서 디자인 맞춰 주시면 됩니다. 시험상에서도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만드는 작업 저번 시간에 했었죠? 페이지 설정까지 했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기본 글꼴과 단락서식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 1번 내용을 쭉 입력을 하고요. 블록 잡고 스타일을 바로 등록을 하면서 내가 만든 스타일을 이 블록 잡은 단락 부분에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소스 2번 파일을 열었고요. 저번 시간에 파일을 만들고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장을 해두었던 파일 입니다. 여기서 먼저 앞쪽에 커서를 두고 젤 앞쪽에 커서 깜빡이는 대로 두고 기본 글꼴과 단락 서식 부터 설정 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맑은 고딕 맑은 고딕 10 포인트 글자 색상은 검정으로 자동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락에 대한 기본 설정은 단락 창을 띄어 놓고 설정 해 보겠습니다. 단락 뒤쪽 간격 기본으로 8 포인트 들어가 있죠. 0 포인트로 설정해 주시고 줄 간격은 배수 1.08 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락 뒤쪽 간격만 바꿔주고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내용을 작성할 때는 맑은 고딕 10 포인트 검정 글꼴 단락 단락 다음 단락 딸 단락 일단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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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越 1번 아래 빈 단락 부분부터 텍스트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상에서도 영문 문장이 한 문장 나오기 때문에 영타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쭉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서 아래쪽 부분에다가 빈 단락 부분에 단락이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다 입력을 했으면 이 내용 이제 블록 잡고 스타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두 개의 단락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을 만들 때에는 화살표, 스타일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여기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일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서 스타일의 이름은 엑스포 그리고 수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들어가서 먼저 단락 서식 나와 있죠. 서식에 단락 들어가서 왼쪽 들여쓰기 1.5글자 왼쪽 들여쓰기 1.5글자 그리고 단락 뒤쪽 간격이 12포인트입니다. 뒤쪽 간격 단위가 줄로 되어 있으면 1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2포인트로 해주실 때는 단위 다 지우고 12, PT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서식에 글꼴로 또 들어가서 글꼴 한자가 아니 한글이 굴림 한글 글꼴이 굴림이고요. 굴림 그리고 영문 글꼴이 도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여기서는 도둠으로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도둠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장평이 나와 있죠. 장평 고급 탭으로 들어가서 장평 문자 너비를 95%로 그리고 간격은 표준으로 확인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블록 잡고 있는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엑스포 스타일이 바로 적용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100점, 50점, 100점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이번 시간은 워드 세 번째 시간이고요. 텍스트 편집에 관한 작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호와 한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각 단락의 앞쪽에 글머리 기호나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는데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넣는 방법 그리고 한 수준 아랫 단계로 들여쓰기 하고 반대로 윗 단계로 내여쓰기 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단계 목록 스타일이라고 해서 각 수준별 글머리 기호와 숫자가 모두 포함된 서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목록을 정의해 놓고 내가 블록 설정한 부분에 해당 목록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워드문서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놓았는데요. 단락이 총 6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 단락 구분기호 엔터를 쳐서 단락을 구분했고요. 구분기호는 껐다 켰다, 단락 그룹의 편집기호 표시 숨기기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6개의 단락을 입력을 해놓았는데요. 엔터를 쳐서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탭에 단락 구분기호 표시 숨기기가 있죠. 표시를 해보시면 제가 엔터를 친 부분에 단락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6개의 단락이 들어가 있고 먼저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 중에 기호 입력 방법과 한자 입력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입력할 때에는 삽입 탭에 보시게 되면 삽입 탭에 기호라고 있습니다. 기호 기호 이 부분에서 제공되는 기호를 바로 클릭해서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또는 기호 눌러서 다른 기호 눌러 주시게 되면 더 다양한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삽입 또는 시험상에 나오는 기호들은 미음 눌러 주시고요. 미음 한자 키 누르면 안 나옵니다.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음 누른 다음에 다시 미음 적어 볼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기호가 있고 자세히 라고 있죠. 자세히 눌러주면 더 자세한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상에서는 기호가 출제될 때 여기 있는 기호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삽입에 기호 들어가서 찾아 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세히 눌러서 여기서 찾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입력할 때는 내용을 입력해 놓고 블록 잡고 한자 키 그러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또는 검토 부분 검토 부분에 한자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죠. 눌러서 한자로 내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입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또 한자가 나오고 괄호 안에 한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호를 앞쪽에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대로 저는 이렇게 돌려 놓고 여섯 개의 단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보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 그리고 글머리 번호라고 있습니다.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 앞쪽에 각 단락의 앞쪽에 글머리 기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번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번호는 화살표를 눌러서 새 번호 서식 정의 들어가서 번호를 다른 스타일 여러가지 스타일 있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번호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와 내여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선택해서 들여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처럼 보이게 되고요. 한 단계 들여쓰기 한다는 건 위에 있는 걸 큰 제목으로 해서 아래 하위 목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대로 내여쓰기 들여쓰기 내여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는데 탭키를 눌러주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시프트 탭 눌러주면 내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들여쓰기를 했을 때 그 하단에 있는 단락이 번호 2번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목록과 수준이 같게 되기 때문에 2번부터 매겨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단락을 또 들여쓰기 해볼까요? 탭키 이런 식으로 하위 목록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6개의 단락에 적용되어 있는 번호와 기호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없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 안쪽으로 들여쓰기 되었는데 시프트 탭 눌러서 내여쓰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의 단락 다시 선택해서 이번에는 다단계 목록 다단계 목록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다단계 목록 정의 다단계 목록이라는 것은 각 수준별로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이렇게 각 수준별로 글머리 기호와 숫자가 모두 포함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수준 가장 바깥쪽에 내여쓰기 되어 있는 가장 큰 제목 수준을 번호 스타일 1, 2, 3으로 그리고 두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은 번호 가나다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준에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수준의 번호와 두 번째 수준의 번호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수준의 번호는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 커서 두시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수준이 나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번호 뒤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괄호나 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를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괄호로 바꿀까요? 괄호 괄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자세히 눌러주게 되면 번호 다음에 올 문자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탭 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탭 문자는 번호 바로 뒷부분에 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탭 문자 저는 이거를 공백으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공백 한 칸 띄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 키 한 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준도 마찬가지 탭 문자에서 공백으로 세 번째 수준도 설정해 볼까요? 세 번째 수준은 탭 문자 그대로 둘 거고 번호 스타일을 이렇게 숫자로 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 글머리 기호는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 뒤에는 점, 점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 번호 다음에 올 문자, 탭 문자 넣겠습니다. 확인 만들었죠? 만듦과 동시에 지금 블록 잡고 있는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두 개의 단락을 들여쓰기 그럼 이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 단계 더 들여쓰기 그러면 세 번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 번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번호 바로 뒤쪽 부분에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 뒷 부분에는 스페이스 공백이 한 카씩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번호 뒤쪽 부분에는 탭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 공백보다는 약간 더 간격이 떨어져 있죠? 탭 문자는 커서를 두고 탭키, 탭키를 눌렀을 때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간격만큼 사이에 들어가게 하겠단 얘기입니다. 다시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이 기호는 여기 있는 아까 말했듯이 단락 그룹의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눌러놓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단락을 또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다단계 목록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수준의 번호 스타일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수준 번호 스타일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괄호로 닫히지 않고 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맞춤 위치도 설정해 볼 건데요. 맞춤 위치는 5cm 정도로 그러면 첫 번째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 들여쓰기가 될 때 5cm 떨어진 위치에 두 번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번호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 번호는 위에 있는 것과 연결성이 있어서 2번부터 매겨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락 끝에 있는 두 개의 단락을 안쪽으로 들여쓰기 해볼까요? 그러면 5cm 떨어진 위치에 번호가 나왔죠? 이렇게 시험에서는 수준별 글머리 기호와 숫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다단계 목록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작업들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W 소스 3번 워드문서 열어놓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이 나와 있습니다. 글꼴은 궁서의 18포인트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는 다단계 번호 매기기를 해주시는데 이 번호와 글자 사이에는 공백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템 문자가 아닌 공백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1단계 1단계의 내용 맞춤 위치가 나와 있죠. 맞춤 위치 0.3cm 2단계는 안쪽으로 0.75cm 들어간 위치에 2단계의 내용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도 궁서의 18포인트 글꼴이 나와 있죠. 강조점은 전시와 현황 부분에만 강조점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 텍스트를 쭉 다 입력을 해놓고 글꼴 바꿀 부분은 블록을 잡은 다음에 이 부분만 글꼴을 바꿔주고 다단계 번호 매기기도 마찬가지 텍스트 다 입력한 상태에서 텍스트 잡고 다단계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었고요. 먼저 텍스트 내용 기본 글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글꼴 상태에서 텍스트 기호부터 넣어 주셔야 되겠죠. 삽입에 기호로 들어가서 기호를 다른 기호 여기서 찾아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호 중에서 기호 중에서 이 기호가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미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세히 눌러서 여기서 찾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기호 이렇게 있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2021 한 칸 띄워야 되겠죠.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엔터 그리고 아래에는 그냥 쭉 입력하시는 겁니다. 앞쪽에 번호와 가나 이런 거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달락들만 쭉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 및 장소 아래쪽에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적지 않으시고요. 그냥 텍스트만 넣어 주셔야 되겠죠. 2021 점 한 칸 띄고 점 한 칸 띄고 14 점 괄호 열고 화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하이픈 한 칸 띄고 2021 이렇게 한 칸 띄는 작업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점 괄호 열고 목 3일간 엔터 나는 적지 않고 장소부터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킨텍스 주체 및 프로그램 가 적지 않고요. 주체부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사원부 경기도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관 및 수출상담회 혁신기술구매상담회 등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기호 넣어 주셔야 되죠. 기호 넣을 때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기호 넣고 한 칸 띄고 주요 전시 품목 현황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해 주시는데 궁서 궁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궁서구요. 두 개의 단락이 모두 궁서에 18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락 컨트롤 키 누르고 저는 같이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궁서에 18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단락 드래그해서 텍스트만 잡아 주셔야 되구요. 이 부분은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텍스트 강조색이 들어가 있죠. 텍스트 강조색 강조색 넣으면 글자가 보이게 될 겁니다. 강조색을 빨강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텍스트만 잡아 주시구요. 밑줄 들어가 있습니다. 밑줄 클릭 강조점은 전시 부분과 컨트롤 키 누르고 현황 이 부분만 선택해 놓고 글꼴 대화 상자에 있었죠. 강조점 강조점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다단계 목록 설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단계 목록은 단락 부분에 있습니다. 다단계 목록 새 다단계 목록 정의 1단계 수정할 단계는 1단계 1단계 번호는 123번호로 들어가게 되구요. 맞춤 위치는 0.3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눌러줘야 되죠. 자세히 번호 다음에 올 문자를 공백으로 꼭 바꿔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 선택해 놓고 두 번째 수준은 가나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다 선택해 주시구요. 앞쪽에 두 번째 수준에는 앞쪽 부분에 가 앞쪽에 번호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번호가 가만 나올 수 있도록 그 뒤쪽에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구요. 미리 보기 부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 위치 나와있죠. 맞춤 위치는 0.75 그리고 다음에 번호 다음에 올 문자 공백으로 바꿔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2번과 3번 단락은 안쪽으로 들여쓰기 탭키 여기 있는 3번과 4번 단락도 탭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단락과 아래 있는 주요 전시 품목 현황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죠. 이거는 여기 있는 등 오른쪽 부분에 커서 두고 엔터를 한번 쳐서 빈 단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글머리 기호는 없애주는 게 좋겠죠. 없애주시고 내어쓰기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땐 아예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중간에 빈줄을 하나 넣어놓고 입력을 하시는 것이 낫겠죠. 이렇게 작업 완료한 파일을 저는 소스 폴더 안에다가 3번 cpl 이름으로 저장해 놓을 테니까 작업하신 후에 내가 한 작업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텍스트 편집에 관한 작업을 주로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워드문서에 표를 넣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ars